젠볼 프로 V-Ray사에서 나온 젠볼 프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을 딱 열면 본체에 있구요 제일 먼저 스커트 스커트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젠볼 프로부터 스커트를 넣어 줍니다 스커트와 함께 가방을 치워 두게요 젠볼 프로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쳐졌구요 마무리는 자 여기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름이 지름이 80인데 이번 제가 어 600D 프로에다가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D 프로에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 어 여기 해당하는 이 부분이 표준 보헨스 마운트에요 표준 보헨스 마운트라서 뭐 저희 애퍼쳐 제품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 보헨스 마운트를 가진 모든 제품에 다 호환이 됩니다 보헨스 마운트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정착 됐구요 정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600D 프로 0.1% 자 100%까지 쭉 올라가 볼게요 이게 100% 구요 네 이거 이제 리플렉터 스커트인데요 여기 안쪽은 리플렉터 소재로 되어 있고 바깥쪽은 안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빛을 끊을 수 있구요 빛을 완전히 끊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을 끊으면서 안쪽으로 빛을 리플렉션 시켜서 어 광 손실 없이 쓸 수 있도록 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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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가 되면 딱 전체 길이의 절반을 이렇게 스커트를 매길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절반에서 반만 다시 살리고 싶다 하면 반만 뜯어내면 됩니다 딱 정지간이 뜯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절반을 뜯어내면 절반의 스커트를 벗긴 하프 스커트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es